조연아씨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와우 너무 멋지시네요. 조연아씨 입장하고 계십니다. 중앙에 서주시고요.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. 오른쪽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나 아름답고 고을주어스 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른쪽도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 왼쪽으로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조연아씨는 올해 가수로 뽑혀도 손색이 없으신데 멀티테이너로까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고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. 주상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. 네 일단은 2024년 멀티테이너 여자 부분을 제가 상을 받게 됐는데 사실 저는 혼자서 데뷔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받는 상이라 의미도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2024년 이끌어 가야죠 이제. 이미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럼요 이끌어가야 됩니다. 네 특히나 조연아의 목요일 밤의 경우에는 정말 화려한 캐스팅으로 게스트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고 입담이 너무 재미있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네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벌써 지난번에 나온 규현씨 기사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. 맞아요 맞아요. 네 혹시 조연아씨 마음속에 원픽으로 아 이분은 정말 꼭 초대하고 싶다. 그럼 게스트가 있으시면 여기에서 있습니다. 네 정말 첫 회부터 이분을 꼭 모시고 싶었던 제발 이 기사를 보고 꼭 나와주셨으면 하는 빈지노 오빠 제발 좀 나와주세요. 안 나오시던가요? 절대 안 나와요. 왜 그러시는 걸까요? 왜 피식쇼만 나가요? 목요일 밤 좀 나와주십시오. 나와주십시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귀엽고 깜찍하고 골조상 매력이 보이는 하트 포즈. 왼쪽도 오셨고요. 네 오른쪽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좋습니다.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!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. 신사실장에서 뵙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은요. 요 ONG .. vocês